안녕하세요 여러분,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어스 마카롱의 똥카롱 11가지 준비했어요 마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치 luckily 마실 때하는 나이스 아메리카노 오징어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 오징어 아이스크림 찹쌀떡 오징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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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